안녕하십니까 글로벌에스테라 창업용소 안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환해졌죠? 저희가 영상 촬영하는 곳을 좀 낮에 찍다 보니까 좀 햇빛이 밝은 창가 근처에서 찍다 보니까 환하게 보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유럽 명품 소싱 플랫폼을 일명 발레노라는 사이트를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몇 달 전부터 저희가 계속 유럽 명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카페와 유튜브 회원분들께 말씀드렸는데 결국 우리가 뭉쳐야 하는 이유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소자본 창업자 또는 글로벌셀러 해외구매 대학업자분들께서는 우리의 경쟁자가 이미 잘하시고 계시는 선배님들이거든요. 그런 선배님들은 이미 오랫동안 판매 경험이 충분히 쌓여서 물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은 물량이 없기 때문에 배송비가 비싸고요. 물량이 없기 때문에 받는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소자본이 창업자들이 뭉쳐서 뭉쳐서 물량을 모으고 판매량을 모으고 셀러럴을 모아서 저희가 대신 그걸로 딜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상생하는 비즈니스를 만들고자 이번 명품 소싱 플랫폼도 그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품을 소싱하는 분들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현재 방향이 어딘가 보셔야 됩니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유럽에 있는 명품 사이트 캡처해서 올리거나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올리려고 하지만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현지에서 100만원이면 그 누구도 100만원보다 싸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정매장과 아울렛 상품들은 100만원에 마진 10만원 붙여서 팔고 있는데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은 그 윗단계로 현지 법인 설립해서 현지에 100만원을 사서 수출 신고해서 약 16에서 20%를 환급받습니다.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텍스 리폰드로만 나 먹을 거야. 라고 해서 100만원을 100만원에 파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사이트 말고 직접 현지의 정매장과 아울렛 매장에 가서 인기 있는 상품들을 소싱해서 한 14박 15일 동안 바잉을 한 다음에 현지 공항에서 텍스 리폰드를 받고 국내에서 수입 신고해서 파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길 거냐 이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현지의 부티크샵과 계약을 터서 대량으로 도매가게로 살 수 있는 병행 수입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명품의 소싱 프로세스에서 우리는 점점 윗단계로 갈 수 있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초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 어려우니 안 소장이 대신해서 여러분을 윗단계까지 할 수 있게끔 준비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처음 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정매장과 아울렛 바잉과 부티크 매장의 바잉의 장단점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찌 로고가 있는 정식 매장은 한국의 정식 매장보다 유럽의 정식 매장이 더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고요. 현지 정매장 같은 경우가 있고 구찌 아울렛이 있죠. 이들은 한국에서 인기 있는 상품 유럽에서 인기 있는 상품 동시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아이템에 대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매장과 아울렛 상품을 팔려면 우리가 직접 바잉을 가서 현지 사업자를 만들어서 직접 바잉을 가서 하나씩 하나씩 산 다음에 현지 공항에서 택스 리펀드 받고 들어와서 하는 방법 또는 현지의 법인을 만들어서 현지 법인으로 사서 수출 신고를 해서 택스 리펀드 받는 방법 하지만 현재 우리가 직접 유럽에 가서 바잉하는 유럽 명품 바잉 같은 경우는 점점점 현지 공항에서 택스 리펀드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 현지 공항에서 보기에는 개인으로 알고 부가세를 환급해 주려고 하는데 어떤 개인이 몇 억씩 사면 의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점 바잉 가서 사입하는 건 택스 리펀드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면 현지 법인 설립하고 현지 법인이 수출업 라이센스를 받아서 해야 합법적으로 택스 리펀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다. 명품이라는 희소성 때문에 아울렛과 정매장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구매 제한이 있다. 그래서 많이 사고 싶어도 인기인 상품을 그 누구도 많이 살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부티크는 현지 멀티샵에서 브랜드 오너들한테요. 브랜드 본사한테 시즌오더 6개월 전에 미리 오더를 해서 신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가장 싸게 도매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미니몸 오더를 맞춰야 되고 디파짓을 넣어야 되고 또 트렌드를 읽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리 6개월 전에 몇 천만 원 몇 억씩 사입하는 건 초보들이 하기 어려움이 있죠. 또 한 가지가 그래서 이제 멀티샵이 미리 사입해놓은 재고를 리스트를 마진을 붙여서 공유를 해서 중간에 병행수입 에이전시들이 리스트를 뿌리는데 그 리스트에 보면 다품종 소량으로 하나씩 두 개씩 있기 때문에 정말 인기인 상품들을 많이 못 구하고 비인기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어쨌든 부티크 상품들은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이 두 가지 아울렛 정매장과 부티크 상품에 대한 장단점을 이해하시고 이 세 가지 정매장 아울렛 부티크 상품들을 최소한의 리스크와 조건으로 소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또 해볼 만하지 않겠냐 라고 해서 안 소장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유럽에 기존에 있는 셀러들처럼 리스크를 안고 거대 자금을 가지고 유럽에 가서 소싱하지 않아도 유럽에 가지 않아도 정매장과 아울렛 부티크 명품을 한국에서 최저가로 그리고 최소한의 재고로 그리고 리밋 없이 제한 없이 좀 많이 인기인 상품들을 많이 사입할 수 있다면 소싱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라는 고민에 많은 고민과 시장 조사를 해서 여러분께 드디어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짜잔 유럽 정매장 아울렛 부티크 상품들을 한 곳에 모아서 최저가로 소싱할 수 있는 명품 회원제 플랫폼 발레노입니다. 발레노는 이탈리아 언어로 번개라는 뜻을 의미하는데요. 번개는 항상 천둥소리보다 빠르듯 말보다 행동이 빠른 발레노이다. 말뿐인 약속이 아니고 행동으로 빠르게 빠르게 여러분이 원하는 명품 시장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노력하겠다라는 의미로 발레노 생각보다는 실천이 우선이다라고 해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발레노 사이트는 기존의 저희 글로벌 스태어 창업연구소 교육생분들께 먼저 한 2, 3주 정도 베타로 공개를 해드렸고요. 현재 처음에 이걸 만들 때 회사가 저희 파트너가 영국에 계시는데 워드프레스와 우커머스로 만들어서 현재 좀 느립니다. 느리지만 주문하고 배송한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달 안에 국내 여러분한테 최적화에 맞는 별도의 독립몰을 다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좀 느려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레노는 백화점, 아울렛, 부티크 상품들을 한 곳에 다 모아서 여러분께 제공한다. 브랜드가 계속 늘어날 예정인데요. 현재 상품을 많이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유럽의 코로나 때문에 주문을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현재 기준으로 유럽의 백화점의 정매장에 구찌와 메종 마르지엘라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회원 가입하시면 저희가 베타 기간 동안은 별도의 승인을 해드리고 바로 사입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추후에 유료화로 할 때는 유료화 회원들에게만 상품을 구입하고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겁니다. 지금은 먼저 해보고 창업이라 해서 여러분이 먼저 들어와서 필요한 거 사입도 해보시고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구찌 정매장의 상품들을 먼저 보여드리는데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매장 상품들이 현지 100만 원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게 준비되었습니다. 100만 원인데 그 누구도 이하로 살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근데 여러분께 90만 원에 드립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이 원래 100만 원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100만 원에 사와서 수출신고를 해서 부가세 16%를 환급받는데 그 16% 중에 10%를 여러분께 아예 처음부터 깎은 금액으로 드리고 저희가 나중에 수출신고에서 이거를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16% 중에 10% 드리고 저희 6%가 맞이인데 6% 중에 3% 정도가 검수하는 인건비 금액 그리고 국제배송비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유럽과 FTA를 적용을 다 시켜드려서 여러분은 결국 이 가격에 부가세 한국에서 수입할 때 누구나 내야 되는 수입 부가세 10%만 내면 되기 때문에 원가 계산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아무거나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트에서 원가 분석할 때 저희가 100% 최저가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언더밸류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못 맞추지만 거의 90% 이상은 쌀 수밖에 없는 게 누구나 다 100만 원에 현지에서 사는데 저희는 90만 원에 여러분께 드리니까 10%의 룸이 생기는 거고요. 10%의 룸을 가지고 여러분이 최저한의 최저가게로 마셔서 100만 원에 팔아도 최소 10%는 남고 또 한 가지가 여러분이 가능하면 좋은 상품들은 조금이라도 사입해서 국내에서 사진 찍어서 올려놓으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상품 코드번호를 다 공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상품 시장 조사할 때 구찌하고 코드번호만 복사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찌 이렇게 코드번호 복사해 주시면 상품들이 쭉 나올 텐데요. 첫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원래 가격이 410파운드입니다. 영국이거든요. 410파운드인데 369파운드에 드리고요. 10% 할인된 금액으로 이게 기준으로 한화 기준으로 55만 3초원인데 55만 3초원은 참고로 환율을 일정 금액을 넣기 때문에 실제는 369파운드에 현재 구입하는 시세를 환율로 계산하신 다음에 부가세 10%까지 업하는 게 원가가 정확히 계산된다. 왜냐하면 이거 사시려면 한국 신용카드로 비자나 마스터나 살 수 있는데 해외 이게 영국의 사이트이기 때문에 파운드로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5만 3천원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10% 5만 3천원 더하면 60만 6천원이 구입 원가가 됩니다. 이 가격 안에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산 증명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구입 영수증 구매 영수증 보내드립니다. 구매 영수증 보내드리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국내 아웃렛 매장에서 AS도 가능합니다. 사은품 구성품 다 보내드립니다. 현지에 매장에서 주는 거 포함해서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AS도 국내에서 기프트카드 또는 구매 영수증으로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신 건 이 상품을 정말 경쟁력 있는지 그래서 55만 3천원에 5만 3천원 더하면 60만 6천원인데 검색했더니 현재 63만 8천원이 최저가네요. 66만원이 있네요. 와우 최저가 맞죠? 최저가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미국, 유럽의 100만원짜리를 더 싸게 살 수는 없다니까요. 싸게 올리는 사람은 언더밸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외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UF, 현대몰 이게 누가 팔까요? 바로 병행수입업자 또는 직접 유럽에 바인 가서 관세 부과세 대고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60만원 정도가 원가라고 했잖아요. 하나 팔면 3만 5천원 정도가 남습니다. 수수료 빼고 수수료는 어차피 똑같이 조건이 같지만 자세히 들어가서 보시면 옵션이나 배송비를 나중에 받는 셀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가격이 다가가지고 보시면 원래 66만 5천원에 올려놓으셨는데 자체 쿠폰이 걸려서 63만 8천원으로 결제하지만 결국 66만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63만원, 60만원이 원가니까 한 6만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10% 싸게 사니까 최소 구매가계 10%는 마진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정말로 인기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든 두 개든 미리 사입해서 한국에서 사진 찍어서 국내 배송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를 볼까요. 현재 배송 가능한 건 구찌 정매장 상품이고요. 유럽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배송이 되면 여러분께 더 많은 상품들을 바로 배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찌 이미 저희 글로벌에서 창문중고소 교육생무들이 베타로 지금 사입하고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상품에 대한 퀄리티나 배송기관들은 다 보장이 되어 있고 궁금한 건 게시판에서 얼마든지 물어보시면 되고 저희가 FAQ 다 만들어서 올려드립니다. 이 중에 뭐 이거는 지금 카테고리를 지금 저희가 여러분께 빨리 공개해드라고 세부나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브랜드로 들어오셔보셔야 돼요. 구찌만 해도 거의 뭐 800개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구찌 여기 없으면 구찌 정매장 사이트 가셔가지고 상품 URL 찍어서 보내주시면 올려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 다 볼까요? 싼 거? 정매장과 아울렛 상품들은 한국에서 인기 있는 상품들을 빠르게 팔 수 있다. 19만원 5천원이면 만 5천원 더하면 약 22만원이 원가고요. 22만원이 원가인데 10% 싸게 샀기 때문에 최소 2만원은 남지 않겠냐. 그래서 복사해서 보시면 22만원이 원가인데 가격이 똑같네 라고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보시고 들어가보셔야 됩니다. 들어가보시면 이렇게 가격이 바뀝니다. 28만원 25만원 이게 인기 있는 상품들입니다. 자 그러면 22만원이 원가인데 6만원 차이 나죠. 6만원 차이 나죠. 4만원 차이 나죠. 눌러볼까요? 레어 팩토리 26만원짜리인데 저 22만원인데 무료배송입니다. 그러면 26만원이면 우리가 이것은 이미 국내에서 해외 정매장과 아울렛 마이장에서 인기 있다는 걸 알아서 사서 사진 찍어서 올려놓은 거 여러분도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레노 사이트를 이미지를 캡처해서 올려놓고 주문 들어오면 구매된 형태도 가능하지만 발레노의 상품 등에 정말 본인들이 이건 주력으로 내가 팔고 싶어 하면 적어도 몇 개 정도는 사입해서 이렇게 가서 올려놓으셔야 해외 배송보다 고객들은 국내 배송과 현재 찍은 이 사진으로 더 신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도 이거를 유럽에 가지 않아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큰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10% 할인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 마진은 10%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원가에 원하는 참고 가격이시고요. 130파운드에 부가세 10%만 더하시면 원가가 되기 때문에 원가 계산하기도 편하다. 그래서 발레노는 정매장 아울렛 부티크 상품들을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보이시는 게 다가 아니고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구찌 정매장 분도 사입을 하셔서 사진찍에서 판매하시면서 점점점 브랜드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갈 텐데요. 결국 발레노의 비즈니스 여러분과 함께 할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분이 소자본으로 명품을 구매대행 플러스 사입에서 팔고 싶을 때 굳이 해외에 비행기 타고 가지 않고 현지에 누군가 월급을 주어서 파잉하는 사람들을 쓰지 않아도 내가 마치 현지에 있는 것처럼 저희를 현지 직원으로 생각하시고 정매장과 아울렛 부티크 상품들을 저희가 발레노에 최적 가격과 소싱 가능하고 구매 제한이 좀 덜한 많이 살 수 있는 상품들로 올려놓을 테니 이걸 바탕으로 대학생 주부 직장인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투자비든 전업이든 명품을 하고 싶은 분들이 오프라인의 매장에 납품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작게 오프라인 샵에 안테나 샵으로 샘플들만 올려놓으시고 주문 들어오면 그때 사서 보내주는 형태도 가능하시고요 쇼핑몰 자사몰로 만드셔도 되고 오픈마켓으로 가셔도 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여러분의 사입한 상품들을 직접 찍어서 올릴 수 있는 채널들을 다양화할 수 있는 유럽 명품 최저가 소싱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저희는 여러분께 택스가 빠진 금액으로 드리면 결국 16% 중에 6%는 국제배송비 인건비 하면 3% 남습니다 1억 해봐야 300만원 버는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최저가로 소식하고 저희도 상생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월 회원제로 회비를 납부하신 분들께만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회비는 정말 낮은 순으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책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회비를 확정을 짓지 못해서 여러분께 금액은 아직 공개를 못해드리고 있고요 보시는 바 같이 이게 너무 큰가요 등급별로 예상 혜택을 나눴습니다 일반 회원은 현재 정매장과 아울렛에 있는 발레누의 상품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게끔 해드리고 그 한 단계 윗 단계는 월 회비에 대한 차이가 있겠죠 사업자 회원은 정매장, 아울렛 그리고 부티크 상품들도 하나를 사더라도 소싱할 수 있게끔 저희가 메이저 부티크랑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 VIP 단계는 정매장, 아울렛, 부티크 그리고 국내 배송 저희 자체적으로 국내 재고를 보유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아예 10% 할인이 아니고 16% 텍스가 빠진 전체 금액을 할인해서 드릴 예정이고 유튜브 저작권을 공용이 아니고 공용인데요 저희가 조금 이따 보일 텐데 유튜브를 현재 영국에서 사이반 상품을 가지고 명품 관련된 리뷰를 쓴 유튜브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들을 여러분이 쓸 수 있게끔 저작권을 영상을 활용할 수 있게끔 드릴 예정이고요 최고 등급은 제가 생각하는 건 여러분이 이런 것까지 원하는 것 같아요 정매장, 아울렛, 부티크, 국내 배송 상품들을 포함한 상품들을 발레노인 상품이 현재 3천 개 정도 있는데 언제 하나하나 캡쳐 떠서 올리나요 했을 때 저희 발레노인 상품들을 그대로 모든 걸 복사해서 여러분만의 홈페이지를 따로따로따로 도메인과 로고가 다르게 만들어드리고 홈페이지까지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구매 제한, 샤넬, 루이비통은 저희가 구매 제한들이 있지만 구매 제한이 없을 수 있게끔 저희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넬, 루이비통 같은 고가의 브랜드의 구매자 있는 것들을 주문이 많이 하신다고 하면 정매장의 샤넬, 루이비통도 일반 회원 사업자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했을 때 구매 제한이 예를 들면 10개인데 20명이 주문했다 그러면 VB의 비용 먼저 10개를 빼드리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구해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올렸던 원본 파일 그리고 저희가 직접 찍었던 사진 파일까지 원본을 다 제공해서 마치 본인이 찍힌 것처럼 그 파일을 여러분의 상품 등록하실 때 활용할 수 있게끔 아예 저작권까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회원, 사업자, VIP, VB, VIP 이런 순으로 나눈 다음에 예를 들면 일반 회원은 월 10만원, 사업자 회원은 30만원, VIP 회원은 그 이상 이렇게 해서 나눌 예정인데 금액은 저희가 예전에 저희가 이틀이 808 할 때는 비용을 100만원, 월 회비를 100만원 받고 소수의 우리끼리 하자라고 했지만 해보니 소수의 우리끼리 30, 40명이 한 달에 오더를 5억씩은 해줘야 되는데 저는 한 1인당 1000만원씩 50명이면 5억 되겠다 했는데 1000만원씩 사업을 못하시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장을 열자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월 회비를 낮춰서 많은 분들이 1인당 500만원, 누구든 200만원, 누구든 1000만원 해서 저희는 월 5억, 10억을 볼륨을 맞춰야 정말로 현지 업체랑 수익도 나고 현지의 본사들한테 저희가 빅바이오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회원을 많이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회원을 늘릴 때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하면 좀 더 경쟁이 치열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판은 깔아들였지만 여러분이 발레놀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참여하셔서 사입하셔서 파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부업이나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한 달에 한 500만원 정도는 사입할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500만원 사입 안 한다고 해서 회원 탈퇴 이런 건 아니지만 10% 남기는데 500만원 사입하면 50만원 법니다 최소 10% 남긴다고 할 때 20%면 100만원 벌겠죠 그랬을 때 최소 이 정도는 200이든 500이든 사입하는 건 제한수지 않겠지만 5억 이상 사입을 하실 생각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컨셉이 정말 괜찮은 상품은 두 개든 세 개든 사입해서 국내 배송을 하시고 나머지는 사진 찍어서 올려서 주문 들어오면 구매된 형태로 하셔라 두 가지 형태로 구매된 형태로 가능하다 그리고 저희가 상품은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정매장, 유럽에 코로나가 풀리면 매장이 열리면 아울렛 상품들도 계속 업데이트해서 주문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오직 저희가 제고한 명품에 가격 경쟁력과 구매 제한이 없고 최소한의 제고로 할 수 있는 이 반련어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스마트스토어에만 올려서 파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많이 팔 수 있을까 밴드로도 폐쇄물로도 한번 해보시고 카페 침투 마케팅, 에센스 마케팅 심지어 오프라인의 동네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서 명품 사업에 명품 사업은 나한테 요청하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만의 공식 홈페이지가 있으시면 충분히 외부에서 보기에 명품 사업의 대표님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와 공동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오직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지 마케팅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베타 테스트로 기존 교육생 분들이 하셨고요 순서는 저희가 유튜브 링크랑 카페에 발레노 사이트를 알려드릴 테니 회원 가입만 하시면 누구나 열어드릴 예정이고요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 발레노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채팅으로 아이디 알려주시고 승인 요청해드리면 그분은 보실 수 있고 바로 타입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로도 구매 가능하고요 추후에는 외화 송금까지 받아서 계좌이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외화 송금을 하면 또 저희가 신용카드 수수료 때문에 카드 수수료가 3% 나갑니다 그러면 16% 받아가지고 카드 결제하면 10% 할인해드리고 카드 3% 나가면 3% 남습니다 3% 남은 걸로 국제배송비에 현재 통관료 내주고 있는데 통관료는 여러분 고객한테 구매된 형태로 바로 가면 배송지에 고객 정보를 넣으면 저희가 개인 통관고유 못하시면 고개를 보내드리고요 여러분의 사업자 이름으로 배송지를 하시면 수입신고 필증이 나오고 사업자 통관을 해드리는데 사업자 통관 수수료 11,000원은 부가세 외에 부담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지금 16% 중에 10% 할인해드리고 3% 카드수료 나고 3% 중에 국제입성비 나고 통관수료 나가면 1% 남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저희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외화 송금을 해주시면 저희가 카드 수수료 일부를 할인해드리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베타 테스터 기간은 5월 정도까지만 하고 유료화로 할 예정입니다 월 회비를 내시는 분 그래서 미리 한번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먼저 보시고 실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눈팅만 하지 마시고 필요한 거 하나로 사입해서 받아보시고 사업자 통관을 하셔가지고 수입신고 하셔서 개런티 카드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보셔야 고객한테 응대를 하는데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그냥 이미지만 올려놓고 주문 들으면 그때 할게요 안 팔립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그 이미지만 또 저희가 제공하는 이미지만 올렸을 때 또 우리끼리 경쟁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은 상품들은 사입하셔서 사진 찍으면서 올리시는 거를 마진을 국내배송으로 하면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남기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다 사입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은 구매대 형태로 하셔라 후자로 그렇게 해서 병행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안수장과 함께 명품 비즈니스 하고 싶은 분 누구나 환영합니다 고맙죠? 고맙다고 생각하시면 제발 저희가 만든 서비스 판렌너로 여러분이 매출이 많이 나와셔서 명품을 많이 사입하시면 저희도 그 1% 2% 남기는 거랑 월회비로 상생할 수 있으니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명품 사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서비스로 오픈할 때보다 너무 소자분으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만약에 병행 수입이나 정매장과 아울렛으로 지금 현지 바잉 하시는 분이 이 발레노를 하시면 월회비 몇십만원으로 내가 이제 해도 돼? 그러면 그분들이 매달 수천만원 사입하면 구매대 형태로 하시는 여러분한테는 기회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소문나기 전에 이미 바잉하고 병행 수입 하시는 분들이 발레노에 참여를 하더라도 제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는 소자분, 부업 또는 전업에 명품 창업하고 싶은 분들 글로벌 에스럴 창업연구소 패밀리분들 빨리 오셔서 하나씩으로 사보시고 시스템 익히시고 먼저 리스팅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친구로 문의를 주시고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응대를 해드리겠고 발레노에 게시판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남겨주시면 현지에서 답변 드릴 건 답변 드리고 저희가 국내에서 답변 드린 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가 느리긴 하지만 지금 현재 계속 주문이 들고 있고 다양한 이벤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 성공하고 싶은 글로벌 에스럴 창업연구소와 여러분 힘을 내어서 새로운 어려운 시기에 명품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주변에 명품을 같이 하고 싶은 많은 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주셔서 발레노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정이 좀 밝죠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설레이고 흥분되는 명품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정식 오픈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활용하셔서 많은 분들이 좀 이익이 나고 글로벌 에스럴에 자신감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글로벌 에스럴 창업연구소 안수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